좀 고민이 좀 되네요 자 턴 넘깁니다 지금 한눈파니까 갑... 저 갑비고기서 바로 올라오죠 anh go қы أ ready for battle sorry sir make haste ma'am make haste they numbers Koban 이 고 이 고 이 고 적자가 좀 큰데요? 본주만 나만의 두배야 크긴 크다 그지? 스프레스 모드야 스프레스 모드야 스프레스를 좋아할 것으로 보임 스프레스프레스 모드야 대략 스프레스 모드야 스프레스 모드야 스프레스 모드야 포케도가 그렇게 커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산이 산지가 많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그죠? 다른 점이 아니죠 똑같은 점이지 포케도가 나만의 80% 땅 졸라 크네 개새끼들 그러면서 한국을 점령하니 많이 그 지랄했단 말이야? 개새끼들이 턴 넘깁니다 근본없는 원숭이 새끼들 살만 해적새끼들이 이번에는 무슨 선봉 됐네요? 좌마커 선봉인가요? 아무튼 개 근본없는 쪽발이 새끼들은 좀 자 비밀결사회가 각지의 건축이 됐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미장국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로 와봅시다 가마야 뚜미 다음부터 내가 그냥 민원국을 빼앗길 겁니다 자 이걸로 난리 묶어놨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반란 터지겠는데 아이씨 뭐 건물 지휘세를 안주네 아 권성도의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들어보기 수위가 좀 쎗은데 과연 성동증은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아이씨 아이씨 Ministries 손 Iya 아이씨 자 턴 보자 자 턴 넘기구요 아니 아직 모가지 안느라갔다 시발 떨어져야지 자 이하국에 반란군 생겼습니다 일단 진압하는 데는 성공했구요 자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제거 이거 엄청 크게 겠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얘들이 다 민병대라서 그래요 제가 로드할게요 잠깐만요 저야 했고 아니 말랩 아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 마이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가 아줌마야 동네 아줌마 아줌마 쟤는 요거 매복하고 요거 잡아버립시다 살맞 친구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저성길 보내드렸습니다 더 멀리 가셔야겠네요 자 턴넝입니다 고마워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고요.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세요.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세요.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세요.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세요. 네. 에어제시아나 무장국 쪽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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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씨 10 이거 로드하죠 저 저 저 요원 연 적에 우리 군대를 혼란에 빠트려가지고 교란해가지고 이동을 못하게 했네 외놈2의 문제는 이것도 있어요 요원질 무차별적이고 의미없는 요원질 하이 솔직히 문제있는거 자 턴넘기좀 로마2도 심해 로마2도 졸라 심해 아틸라 정도는 되면은 아 이거는 어느정도 게임 진행에 감안할만한 요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외놈2하고 로마2는 병신이야 이거 그냥 병신 와 비니즈 그런거에 관심이 많았나봐 새끼들이 그니까 이런거 오시지 덕거리지 아틸라 이케 아틸라 에이 아틸라 아틸라 예, 아버지, 자리 발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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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y for orders your orders very well yes my lord break them down as you command much lying in wait ready for orders ready for orders my sword for you my lord my sword for you my lord my sword for you my lord my spirit no one enter 일단은 약탈 만한 차례 해주고요 i can go no further yes my lord how may i serve you i will not fail yes 안할거야 귀찮아 내 쭈가 내 여행이야 제발 제 몸에 내 것들을 실망을 맞 우리도 쟤들은 그냥 미동국으로 돌아가죠. 쟤들은 뭐죠? 선태번인가요? 그러네. 턴 넘깁시다. 이게 중앙에서 시작하는 번, 이게 좀 많이 까더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는 북신농으로 갑니다. 군대를 이만큼 돌리는 게 사실 이게 적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적게 돌리는 게 아닌데도 지금 보면은 각 전선을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있고 하나하나를 전지시키면 하나가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진행을 못하는 거지. 좀 문제가 있네. 제 친구들은 섭진국 칩니다. 섭진국 타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 친구들은 무장국으로 하는데 무장국 쪽이 또 별거 없네요. 이렇게 조용하죠. 네. 네. 오덜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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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턴넝입니다 설마 새끼들 대군이 월... 중... 월전 쪽으로 왔습니다. 얘들은 삼배국을 먹으면 고집구에 탈환해 주죠. 쟤들은 남신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돌파구를 한번 만들어보죠. 얘는 미농 계속 지키고요. 어? 네 친구들은 해적지 잡으러 가죠. 얘들이 여기 초고요. 턴 넘깁니다. 턴 넘어갑니다. 턴 넘어갑니다. 턴 넘어갑니다. 턴 넘어갑니다. 적자폭이 갑자기 줄었네. 오우 션태번이 오는 까먹고 있었다. 큰일날 뻔했다. 턴 넘어갑니다. 족보도 없는 쓰레기들이 드라기 공격하게 될 순 없어. 야 쟤들은 동판이네 동판한테도 이게 먹히나? 살만해적들은 지금 동판을 안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윈 철갑함이고 동판을 안쓰고 있습니다 동판이라도 불타는군요 자 다 잡았죠? 촬영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해적지라던 쓰레기들을 다 잡았습니다. 얘들도 마저 잡아야죠. 쟤들은 산백옥 먹고요. 예비에는 점령합니다. 아, 이거 뭔데? 전유부용 섞여있는 것 같은데? 털기 나면 털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포위하고 있으면 좀 상황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시간 아까워서 그냥 자전 날렸습니다. 아니요, 썸네일 왜요? 재밌잖아요. 저기요? 네, 제 대통령님. 제 마음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이 고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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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따가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자, 요거 좀 로드리라도 해줍시다. 뭐 저 여자한테 저렇게 당하냐 뭐 저렇죠 한 번만 더 로드 해볼께요 자, 그냥 로드 합시다. 그냥 안하지 뭐 용윤이 안녕? 고맙습니다. 쟤는 이세국으로 내려갑니다. 쟤는 이세국으로 내려갑니다. 쟤는 이세국으로 내려갑니다. 쟤는 이세국으로 내려갑니다. 철도가 있으니까 일단 이걸 빨리 수송시켜줄 수 있겠다. 생각지도 않은데 스틱을 보네. 쟤들은 갓비곡으로 내려가고 자 남신농에 있는 애들은 남신농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쟤는 이세국으로 내려갑니다. 영상 끊고요. 영상 끊임없이 내려갑니다.